굉장히 다 궁금해하실 거예요.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인지. 폭력 조직의 군 비리 논란으로 번지면서. 피해 액수는 총 840만 원으로. 뭐예요? 아니 이게 말이 그냥.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? 아니 왜 아무런 조치도 안 해줬을까요? 굉장히 많이 걱정을 대고요. 그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. 또 다른 걸그룹이에요.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? 네. 똑바로 하라고. 갑자기 어퍼컷으로 팍 치더래요. 근데 이건 문제네. 문제야.